도움이 되고 싶어요. 여기가 레드홀의 연습장인가? 에반! 어서 준비해! 알았어! 덤벼라! 물의 방어막! 미스트릴 암호! 뭐? 특별 훈련을 한다는 거요? 그래! 찬이랑 에반이 레드홀의 연습장에서 타나토스와 싸울 때를 대비해 특별 훈련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어쩐지 집에 늦게 온다 싶더라니만 그런 건 하고 있었군요. 그나저나 정보가 빠른 건 알아줘야겠군요, 피닉스. 난 몰래 뭘 하든지 내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고. 하지만 에반 형만 예뻐하고 왠지 속상해요. 타나토스는 에반의 동생이니까 이번엔 우리가 나서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듣고 보니 그렇기는 한데? 우리 차례도 곧 오겠죠. 난 약해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걸까? 예전에 배틀에서 진 이후로는 한 번도 다른 배틀에 나간 적도 없고 말이야. 아니, 이 녀석은 내 동생 타나토스가 아니야. 뭐? 아냐? 죄송합니다. 저는 윙톡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애초에 날 타나토스로 착각하는 바람에 테이밍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타나토스는 내가 되찾아와야 해! 나도 찬이랑 에반한테 도움이 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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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이.. 괜찮으세요? 에반 형! 하여간 몸 말려. 우리를 따돌리고 특별 훈련 같은 걸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구! 타나 도스를 되찾고 싶은 심정은 잘 알지만... 덜컥 고장이 나서야 아무 짱에도 쓸모가 없지! 그래... 너희한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 이젠 괜찮아. 꽤 좋아졌어. 이것 봐... 안돼 안돼!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회복상태가 아직 37%야. 100%가 되려면 24시간이 걸린다고 프랭클린 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래 그렇긴 하지만 이 연애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 어? 찬아 너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밤은 나도 여기서 에반과 함께 잘 거야. 그럼 저도 여기서 자겠어요. 그럼 나도 여기서 자볼까? 나도 함께 있도록 하지요. 그럼 저는 자장가를 불러드릴게요. 그럼 난 양라도 세어볼까? 제발 좀 봐주라. 그럼 전 밤새도록 경비를 서도록 하죠. 어? 경비를 서? 안돼! 에반은 금복 아니야! 금복하라도 그러면 안 되는 법이다!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저 둘을 믿는 수밖에 없어. 반다이는 강합니다. 네! 그래도 갈 겁니까? 네! 다녀올게요! 그렇습니까? 그럼 행운을 빕니다. 지금 에반의 전투력으로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겠어! 에반! 에반! 그런데 넌 대체 누구냐? 뭐라고? 너, 너를 기억 못하는 거야? 알게 뭐야? 어서 피해! 에반! 에반! 윙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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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겠죠. 저... 에반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다 된 밥에 젤을 뿌리다니 좋아, 윙톡을 가져가겠다. 승부는 연기됐군. 윙톡! 윙톡! 날 구하기 위해 선신을 희생시키다니... 물면 안돼! 나도 도깨비단한테서 남의 짱을 빼앗았으니까! 뺐느냐, 빼앗기느냐 이게 바로 진정한 메카니멀 배틀이야!